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공시법 등기 효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본서는 22페이지를 펴 보시면 됩니다 등기 효력 우리가 등기 효력이라고 했을 때는 분류를 할 때 효력에 따라 등기를 나누면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로 나눠집니다 이때 등기 효력이라면 종국 등기 효력을 말합니다 등기를 효력 등기 효력을 기준으로 나누면 종국 등기 그 다음에 예비 등기 나눠지고요 예비 등기에는 가등기 하나 들어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종국 등기는 등기함으로써 물권변동적 효력 같은 이런 종국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를 말하며 예비 등기에는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고 장차 본등기를 위한 준비 단계인 가등기만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효력 중에서 등기의 효력이다 했을 때는 다른 표현이 없으면 이 종국 등기 효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국 등기 효력 이 효력 6가지를 지금부터 공부하기로 합니다 첫째 종국 등기 효력은 물권변동 즉 권리변동적 효력이 있어요 물권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적 효력이다 이것은 성립요건 중인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 법률 행위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공시방법인 등기까지 구배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로써 우리가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를 취하는 그런 법제 하에서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여러분 교재 22페이지 나와 있듯이 등기 함으로써 물권변효율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대항력 해서 대항적 효력이라고도 하고 대항력이라고도 합니다 6가지 중에서 4가지 개념만 알면 되고 2가지 즉 추정적 효력하고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은 조금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항적 효력 내지 대항력이다 이것은 이 대항한다는 말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대항적 효력이 의미를 갖는 것은 채권인 임차권이나 환매권 그리고 신청정보 중 임의적 내용에 해당한 임의적 정보에 해당한 것들은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이나 환매권 이것은 채권이지만 등기함으로써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항적 효력이 종국등기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이 규제에서는 뒤에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후등기 저지력 내지 이렇게 후등기 저지력도 있고 이것을 일명 형식적 확정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종국등기는 형식적 확정력 내지 후등기 저지력 같은 표현이죠 비록 무효인 등기라도 이를 말소하기 전에는 이와 양입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는 효력이다 말이 좀 어렵죠 무효인 등기라도 빈 껍데기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형을 제거하기 전에는 다른 등기를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권 등기에 있다 전세권 등기 물건인 전세권 등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전속기간 만료 소멸했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 물건을 소멸해서 효력이 상실됐지만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가 다시 전세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효인 전세권 등기를 말소해야만 새로운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효력이 없는 등기라도 외형상 어떤 효력이 있기 때문에 즉 빈 껍데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명 형식적 확정력 그래서 형식적 확정력이 있으므로 이걸 제거하기 전에는 그 이후에 후등기를 못하게 막고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등기부를 간략하게 보시면 어떤 등기부에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외의 등기로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A 소유 건물에 B에게 전세권 등기를 했다 전세권 설정 전세금과 전속기간 내용 다 생략하시고 이렇게 B가 전세권 등기를 한 상태에서 전속기간이 만료돼서 B가 만약에 이제 이 건물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선 이 효력이 상실된 전세권을 말수해야 되는데 말수하지 않냐고 제3자에게 다시 전세권 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비록 무효이지만 이 무효인 등기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는 똑같은 전세권 등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무효인 등기라도 형식적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이 후등기를 못하도록 막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상 무효인지라도 이걸 형식적으로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전세권 말소 해서 이 1번 전세권 등기 외형을 제거를 이렇게 다 없애주고 나야 비로소 이렇게 새롭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제3자포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태 이것을 일명 이것을 형식적 확정력 내지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유적 효력이다 여기서 점유적이라는 것은 점유한 것과 같은 이런 개념이죠 점유했다는 게 아니고 점유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 민법 조문을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5조 1항에 가면 점유취득시효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점유취득시효 규정은 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2항에 가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어요 이것은 소유자로 이미 등기된 자는 취득시효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러면 물론 나머지 요건이 일부 차이는 있지만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점유해야 되지만 소유자로 등기가 됐을 때는 10년간만 점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의 차이점이 왜 이렇게 기간 차이가 나느냐 이것은 등기라는 것이 10년을 먹고들하게 해줬다 즉 등기가 10년을 점유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는 부동산을 점유한 것과 같은 효과가 주어진다 그래서 점유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을 쓰면 점유적 효력이다 이것은 취득시효 기간을 단축시키는 취득시효 기간 단축효력이다 단축효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점유적 효력이 있다 이 네 가지 기본 개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확정이 원칙이라고도 하나 했고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고 했어요 순위 확정적 효력 이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는 것은 등기법 조문을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기본서에서는 26페이지에 보시면 순위 확정적 효력 법 4조 조문을 그냥 인용해 놨어요 제가 그 조문을 잘 보시면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등기한 순서에 의해서 순서가 권리 순서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등기 순서를 따질 때 같은 구 동구에서는 등기 상황은 순위 번호에 따르고 여기서 등기부에서 등기부에서는 같은 구라는 것은 등기부 구조가 표제부, 갚구, 을구 이걸 한 세트로 한다 했죠 그래서 표제부는 여기 부동산 표시 갚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가 갚구나 을구가 권리 등기를 하는데 소유권에 관한 것은 갚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 그럼 권리 순서를 따질 땐 표지에 보면 아무 관련이 없죠 갚구, 을구 중에서 같은 구랑 갚구끼리 갚구 안에서 을구끼리 을구 안에서 이건 같은 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갚구 내에서 을구 내에서는 이 각각의 예를 들어서 이 갚구에 가도 앞에 이 번호를 붙이는데 이걸 순위 번호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을구 안에서도 각종 권리 순서를 붙입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주등기로서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걸 순위 번호라고 해요 순위 번호 표지에 부에도 번호를 붙이는데 표지에 부는 표시 번호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같은 구 안에서 을구 안에서 또는 갚구 안에서 이렇게 따질 때는 앞에는 이 번호대로 순서를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동산에 1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2순위 전세권자가 있다 3순위 근제당권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순서 정해졌을 때 권리 순서는 1순위가 2순위가 빠르고 2순위는 3순위가 빠르니까 순서대로 결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구 안에서는 이 순위 번호를 따라하면 되는데 갑구의 권리와 을구의 권리를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갑소유의 건물인데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런데 2순위에 여기에 소유권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을 을이라는 사람이 가압류가 있다 그러면 이 가압류권자 을과 만약 전세권자 B는 앞에 순위 번호가 똑같다 동순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구와 을구 서로 다른 구 사이에 별구라고 하죠 별구 사이 순서는 앞에 있는 순위 번호가 의미가 없고 누가 먼저 등기를 접수했느냐 이 접수 번호를 가지고 따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위 확정적 효력에서 등기한 권리 순위를 딸 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래서 첫째가 권리 순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법률 규정이 이게 우선이고 만약에 이 규정이 없다면 등기한 순서를 따라가다 등기 순서 이 등기한 순서를 따질 때 주등기의 경우 같은 구 동구에서는 앞에 있는 순위 번호가 기준이며 갑구와 을구 별구 사이에서는 접수 번호를 기준한다 동순, 별접 동순, 별접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 순위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되 부기등기 상호관은 그 전후에 의한다 이런 게 있고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였을 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고 그 다음에 말소회복등기는 종전순위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순위를 따질 때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법률에 의한 규정이 있느냐가 이게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등기법에 가보면 이 구분건물에 가면 이런 표현을 하고 구분건물에서 대직권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직권이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의 한 등기 순서는 접수번에 의한다는 유일한 조문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런 기본서 62페이지에 등기 순위 사례에서 5번에 거기 법 제61조 제2항을 인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조문 내용 중에서 법률에 다른 유지에 있는 경우에 유일한 다른 규정이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서 접수번호라는 이 표현을 순위번호로 바꿔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직권등기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구분건물이 대직권을 공부하셔야 좀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일단은 이 조문 내용이 법률에 있는 유일한 다른 규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뒤에는 접수번호를 실제 출제 기출문제를 보면 순위번호로 많이 바꿔서 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주의 깊게 봐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순위 확정적 효력에 관련된 내용 이것을 간단하게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정적 효력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추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서에서는 23페이지 마지막 여섯 번째 추정적 효력 이게 종국 등기 효력에서 나오는 거죠 추정적 효력 이것은 추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추정하냐면 권리를 추정하는 권리를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자 부동산 표시에는 등기부 표지회부에 있죠 그래서 등기부 표지회부는 추정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권리 등기부 어디에 있냐 갚고돈을구에 있죠 그래서 갚고돈을구만 추정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추정적 효력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이 등기에 상응하는 이 등기에 맞는 상응하는 권리관계 권리관계가 이름을 존재하는 거로 추정을 해주겠다 이 추정한다는 것은 결국 입증 책임의 전환이다 입증 책임의 전환이다 자 등기된 자는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입증하느냐 입증은 소송상의 문제죠 소송상 입증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 상대방이라는 것은 등기된 자가 아닌 상대방을 말하죠 등기된 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누구냐 상대방 이건 자기한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럼 소송상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원고라고 해요 이 사람은 기존 등기를 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정하는 자 그래서 이 지금 나열한 상대방 주장자 원고 부정하는 자 같은 말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입증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에 관련된 것은 명문 규정은 없어요 추정적 효력이 되는 명문 규정은 없다 규정 없지만 학설 판례가 모두 인정하고 있어요 학설과 판례 다수설을 의미하죠 모두 인정한다 그래서 등기의 권리를 추정하는 힘이 있다 추정적 효력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이에서 상한 권리 공개 이릉 존재이라고 추정한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이라고 등기가 됐다 그럼 갑에게 이런 소유권이 존재하는 것을 추정한다 그러면 이 효과는 뭐냐 갑이 소유자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주장하는 자 이게 뭐냐 지금 등기는 자의 상대방을 말하죠 이 사람이 소송상 주장해야 되니까 원고화 되는 것이고 이 원고는 기존 등기를 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입증을 해라 즉 갑이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해라 그래서 이러한 추정적 효력의 핵심은 입증 책임 문제로 귀결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추정적 효력이 미친 범위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 24페이지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죠 추정적 효과 입증 책임이 전화해서 법률상 추정하고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추정적이 미친 범위에 대해서는 그 24페이지 하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물적 범위하고 인적 범위 나눠지는데 물적 범위는 첫째 권리적법 등기 권리적법 추정이라는 것은 권리가 명인에 귀속되는 거로 이릉 추정한다 이런 얘기고 절차적법 추정은 등기한 절차에서는 형식적 심사를 비록 했을 망정 등기한 절차상 적법성은 이미 등기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입니다 그러면 적법한 토지거래 허가를 이름 받은 거로 추정하는 겁니다 허가서가 들어왔으니까 등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허가서가 없었다면 등기한 심사 과정에서 전부 다 걸러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법도 추정된다는 것이고 판례에 따르면 원인적법도 추정된다 이것은 학설대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두면 되기 때문에 원인적법 추정이라는 것은 등기원인을 반드시 기록합니다 그래서 등기원이 매매다 그러면 원인증명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됩니다 등기할 때 원인 즉 그 등기를 신청하는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그 증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각종 계약서를 말하죠 이 원인증명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것도 추정된다 그래서 물적범위에서 세 가지 권리적법 절차적법 판례에 따르면 원인적법까지 추정된다 학살대론은 조금 있습니다 원인적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인적범위에 관련돼서는 이것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미치고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소유권이 이전을 받았다면 종전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선 현 소유자가 적법한 권리가 있는 거로 추정받는 겁니다 인적범위에서 그리고 당사자 이 제3자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은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인적범위에서도 당사자 간에도 미치고 제3자에 대한 관계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적범위와 인적범위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민법 200조 점유적법 추정규정에 대해서는 등기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 판례가 내용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점유적법 추정규정이라는 것은 이건 다른 말이 아니고 자 이것은 민법 200조에 가면 점유 적법 추정규정 자 이 얘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한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거로 추정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좋은 내용이 그런데 이 점유는 이 점유에 대해서 점유에 대한 추정규정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점유라는 것은 이것은 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이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은 무엇이냐 부동산 등기로서 공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등기린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등기가 권리를 추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동산의 공시방법인 이 점유적법 추정규정 민법 200조에 나온 이 점유적법 추정규정을 등기린 부동산 여기에는 이걸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민법 200조 점유적법 추정규정은 등기린 부동산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특히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일반 등기보다 더 강력한 추정을 받습니다 특별조치법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들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한시법으로 어떤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을 때 이것은 일반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보다 더 강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이 위조했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추정력을 번복하기가 어렵다는 사실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국 등기에 대한 효력이기 때문에 예비 등기 이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국 등기에 인정되는 물권변동 권리변동력 효력 대항적 효력 후등기 저지역 형식적 확정력 점유적 효력이나 순위 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은 종국 등기 효력이에요 따라서 이 가등기라는 말이 나오면 이 가등기 예비 등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종국 등기 효력이 이쪽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문제 되는 게 이 추정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에는 종국 등기에 인정되는 추정력 추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제된 지문들이 많이 나온 가등기 문제 뒤에 추정된다 이게 바로 서술어로서 무엇 무엇이 추정된다 이런 건 다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등기 추정력이 없기 때문에 추정된다는 말을 가등기에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등기가 있으면 본등기 할 수 있는 어떤 권리관계가 추정되다 이렇게 하면 다 틀리죠 추정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특히 유의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두 생략 등기의 경우에 양도인이 양도 사실 부인하면 추정력이 깨진다 이것도 이 판례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25페이지 6추정력에 관한 중요 판례 중에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소유권 보존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되지만 자 보시면 소유권 보존등기 명인이 원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진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추정력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등기된 자 추정력이 있으면 입증 책임을 상대방이 지어야 되지만 추정력이 깨지면 오히려 등기된 자가 자기가 적법하게 양수했음을 입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자주 인용되고 있음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검을 신축했는데 신축 검을 B에게 양도해서 양도해서 이 사람은 양수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등기부인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 신축한 사람의 원시 취득자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해드렸는데 양수인이 직접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해진 규정 위반했지만 우리 판례가 모두 생략등기를 인정하기 때문에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이 등기 유입성을 인정해줍니다 그러면 만약 등기부에 이렇게 최초로 여기에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하면 최초로 원시 취득자임 등기를 말합니다 보존등기를 만약에 원래 신축자인 A앞으로 했어야 되는데 양수인이 자기앞으로 보존등기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제3자가 볼 때 이 보존등기 했다는 것은 이 B가 원시 취득했구나 최초로 신축했구나 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데 A, B 즉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양도인과 양수인 분쟁이 생겨서 양도인이 이 양도 사실을 부인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냐 원시 취득자 이 B가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즉 B는 적법에 양수 받았다고 추정하고 A는 양도 사실을 부인해 계약이 해제했고 이렇게 주장했을 때 이럴 경우라면 B가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즉 신축해지 않았다는 사실은 A주장이나 B주장 다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추정력이 깨졌다 그러면 이건 추정을 받지 못함으로 누가 입증해야 되냐 이 등기린자 스스로 입증해야지 상대방이 입증하는 게 아니다 이 판례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료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온 편이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 우리가 등기 효력이라 했을 땐 다른 편이 없으면 종목등기 효력을 말하며 물권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인 후등기 저지력 그 다음에 점적 효력 즉 취득시효기간 단축효력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을 우리가 등기 효력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비등기인 가등기에 대해서는 주의할 게 예비등기 가등기에 대해서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 종목등기 효력이 순위 확정적 효력과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민법상 여러 표현들이 나와요 순위 확정이 원칙이라는 말씀은 절대로 안 됩니다 순위 보정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이건 종목등기 효력이죠 예비등기인 가등기인 순위보전적 효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가등기라면 이 가등기라면 장차하게 될 본등기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물권변동의 효력은 없고 그래서 원래 소유자는 각종 처분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해버리면 언젠가 본등기 하겠죠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했을 때 이때 물권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한때 생기지만 이 물권의 순위는 가등기실을 기준하겠다 그래서 순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과 이 물권변동 시점이 이게 분리되는 게 특징이에요 가등기는 종국등기는 일치하죠 종국등기는 순위가 확정되는 시점과 그 다음에 물권변동 시점이 일치하지만 가등기는 순위를 판단하는 순위를 판단하는 시점과 물권변동의 시점이 분리가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순위 확정 순위 보전적 효력은 가등기에 나오는 것이다 근데 이 가등기 중에서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담보 이건 특수한 거예요 원래 가등기 본래 가등기에다가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효력만 형식만 빌린 거예요 그러면 담보 기능을 하기로 가등기 형식을 빌렸다면 이 담보 기능은 저당권과 같은 기능을 기능을 추가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당권과 같은 기능이란 건 뭐냐 이 담보 가등기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안 되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경매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사가 파산했을 때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별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담보 가등기 문제는 약간의 이런 경매 청구한다는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이런 일부 특수한 효력들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이건 특수한 문제고 이런 담보 가등기 아닌 순수한 청구권 보전인 가등기는 순위 보전적 효력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국등기 효력 중 지금 종국등기 효력을 보면서 예비 등기인 가등기 효력에 대해서 순위 보전적 효력 문제를 정리해줬고요 가등기는 물권변동 기준 시점은 본 등기한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순위 판단은 가등기한테 물권변동은 물권변동은 본등기 시준으로 판단 순위는 가등기가 기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국등기가 차이점이 있죠 종국등기는 물권변동 시점과 순위가 확정되는 시점이 동일하지만 가등기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위 가등기 효력 중 순위 보전적 효력이라 해서 개념상 우리가 종국등기 효력인 순위 확정적 효력과 구별입니다 그리고 용어상 과거 기출됐던 이런 내용 중에서 오류가 있었던 게 이런 거예요 종국등기 효력이 순위 보전적 효력이라는 용어를 쓸 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순위 확정적 효력 이것은 현재 쓰는 말이죠 이것은 가등기 효력 이것은 종국등기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보전적 효력 차이가 있죠 가등기 종국등기 그래서 이런 것은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순위 확정의 원칙 확정의 원칙이라든가 순위 승진의 원칙 근대 저당권 특징 얘기할 때 나오는 건데 순위 확정의 원칙을 현재 채택하지 않고 순위 승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후순위권자는 선순위권자가 소멸하면 순위가 승진되죠 이런 승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확정의 원칙을 우리 민포로 채택하지 않는데 이 표현을 여기다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위 확정의 원칙이라든가 쓰면 안 되고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보전적 효력 이렇게 용어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용어에도 주의하시면서 종국등기 효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시간에는 종국등기 효력을 정리해 주면 등기 효력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종국등기 효력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표현이 없으면 이건 예비등기, 가등기와는 이렇게 딱 분리가 됩니다 이거 넘을 수 없는 38선 같은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종국등기 효력을 여기다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국등기 효력은 물권변동,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점유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 있는데 특히 여섯 번째, 추정적 효력 문제는 가등기와 관련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주어가 어떠한 가등기가 있다면 뒤에 무엇무엇으로 추정된다 이런 말씀은 다 틀리는 거예요 즉 추정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가등기는 예비등기임으로 추정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무엇이 종국등기냐고 물어보면 예비등기가 아닌 건 다 종국등기 즉 가등기를 뺀 나머지가 다 종국등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등기 효력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잠시 쉬었다가 등기 유효요건에 관련된 교재 27페이지 내용을 보겠는데 요거에 앞서서 26페이지 하단에 대피 예제 제가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문제를 해설은 안 해드리고 요 예제 정도는 간단히 간단히 한번 봐두시며 참고로 요 각 단원 뒤에 붙어있는 최근의 기출문제 최근 1, 2년 내지 3년 사이에 나왔던 거 최소로 압축해서 몇 개씩 정리해 왔으니까 그건 공부하시면서 참고로 쭉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 보면 등기 효력만 설명이 틀린 걸 찾으라 했는데 특히 1번처럼 등기 효력은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때 효력이 생긴다 이 접수한 때는 언제냐? 신청정보와 저장된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6조 1항 2항을 묶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요 1번 지문처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이 바로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이 부위 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집합건물에서 구분건물에선 토지건물 일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건물 등기하면 그 효력이 밑에 대지권을 똑같이 작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위 등기 상호관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라한다 부위 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 따라가 돼 즉 부위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번에 부기 1호 2번에 부기 2호가 있다 이 뒤에 붙인 걸 부기 등기라고 했죠 뒤에 붙은 이런 가지번을 붙인 걸 우리가 부기 등기라고 하는데 부기 등기 순위는 주등기를 따라가는 거니까 2순위란 말이에요 그럼 2순위는 둘 다 같은 거 같은 거냐 그건 아니다 부기 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되 부기 등기 상호관에는 그 선호 즉 1순위가 2순위 빠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는 표현이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소유권 이전의 청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딱 이렇게 가등기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추정력도 없지만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인 권리입니다 이 가등기도 하나의 권림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도 있고 이전을 제한한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이 다 허용되는 거죠 이것은 약간 추정력과 다른 문제인데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임으로 이전성이 있어 이전할 수 있으면 압류, 가압류, 처분, 금지, 가처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틀린 질문이고요 5번 문제처럼 바로 등기 권리 적법 추정은 등기 원인 적법이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 원인에도 당연히 적법 추정이 인정된다 이건 판례에 따른다 했기 때문에 아까 물적 범위에서 권리 적법 추정, 절차 적법 추정, 판례에 따르면 원인 적법도 추정된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등기 효력을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잠시 후 유효요건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